fug DIK 정말 양보 선수 좋아 villages 수강 의원 센터 노래는 독립을 보였 건가 우선 이겨서 너무 기분 좋고요 2016년에 새롭게 팬들 뵌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양희 선수가 잘 리뷰해 주셔서 그런가요? 어떤 이유일까요? 그건 잘 모르겠고요. 제가 더 투수들한테 고맙고 저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투수들이 잘 선전해 주셔서. 오늘 시원한 홈러버 때문에 두산대가 선회했습니다. 시원하게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좀 안 맞고 있는데 더 시원하게 많이 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양희 선수! 인형의 사인을 담아서 팬들께 먼저 데리도록 하겠습니다. 양희진! niesoff! 오늘의... 오 pixels 4wm 한글자막 by 한효정